아이아이아이잇 야 얘네 봐봐 미쳤어! 으악! 아 안돼! 엄마 나 하나 남겨 으아아아악! 뭐야! 뭐하는 거야! 뭐야 방금! 하나 둘 셋! 아이고 아주 그냥 우리 아들 다리모 엉덩이를 그냥 맨날 학교에서 빵 좀 맞고 오늘 야구방망이로 아주 그냥 엉덩이로 토삭토삭 해줘야겠어 어이 저기있다! 인형 어떡함! 여기서 뭐해! 여기서 뭐해! 아 이 녀석이 맨날 장난 맞추고 아 집에 빨리 가야겠다 어 여보 어 여보 응 아 여보 어디서 오는 길이야? 아니 나는 잠깐 시장 좀 갔다왔지 여보는? 아 여보 나는 회사장에 오는 길이지 아 요즘 회사가 좀 멀어가지고 걸어왔거든 다리가 좀 아프다 여보 좀 나 나 좀 업어줘 어 알았어 그래 빨리 집에 가자 여보 아 너무 내가 어 피곤해가지고 아 근데 우리 아들 리아가 자꾸 쏘는데? 이 녀석이 아아 아 빨리 집에 가자 응 롱롱 롱롱롱롱롱롱롱롱롱 아 서 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로봇이 이길지 몬스터 로봇이 이길지 맞추면 되는 게임이라고? 그렇죠 그렇죠 오오έλ 손판 이기면 뭐가 좋은데? 이기면은 뭐 딱히 특별한건 없고 제가 요즘 전투기계를 만들고 있는데 거기서 만든 비행기 로봇 하나정돈 들을 수 있어요 오오오오. 가리고 싶어. 가리고 싶어. 가리고 싶어. 유보. 와가드 테트라 również 그런데 사람 로봇이 이기지 난 사람 로봇이 이길 것같에 이쪽으로 가야겠다 뭔들이에요 몬스터로 못 이기지 아니 나도 나도 사람 로봇이 뭔가 이길 것 같아 그래도 사람 지식 있잖아 아니 당연히 몬스터지 아빠는 곰한테 한 번 핥히면 몸 안에 있는 거 싹 다 밖으로 나오잖아 음 그렇구나 어쩌지 몬스터처럼 생겼어 둘이 몬스터끼리 저렇게 잘해봐 몬스터끼리 저렇게 잘해봐 몬스터끼리 저렇게 잘해봐 리아야 가자 가자 지랄 그래 그래 옆에 있는 어 이거 뭐야 이 디스펜서에서 누르면 랜덤으로 나오는 건가 좋았어 좋았어 자 그러면은 옆에 있는 버튼 눌러서 어 나왔다 오 이거 사람 로봇인가 봐 자 사람 로봇 가자 가라 어 닭이다 몬스터로봇 싸워 몬스터로봇 뭐 하는 거야 한 방이야 한 방에 죽였죠 이럴수가 하지만 이번에 쉽지 않을 겁니다 자 한 번 더 간다 야 오 그렇지 오 오 오 오 오 이겼어 지랄이버 역시 몬스터로봇이 더 강하다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어 자 자 이제 여보와 보아봐 그래요 이 완전 센 걸로 뽑아볼게 아 뭔데 오 이게 뭐지 오 오 아 뽑아 뽑아봐 자 가라 빨간 징징이 오 오 오 오 동점 무슨 뭐야 무슨 막생막하군 야야 이번엔 니가가 내가 엄청난 몬스터로 뽑아주도록 하겠단 말이야 이번엔 사람을 뽑았어 자 먼저 뽑아보도록 해 그래 좀비 오 돼지 피그맨 오 오 한방 오 우와 역시 사람이야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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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머리를 뽑는게 어딨어 아이 너무 쥐기만 하니까 열받으니까 그렇죠 빠빠빠 빠빠빠 야 너 활 쏘는거 봤어 야 미안해 어 자 다른거 뽑아와라 내가 할게 어 이번엔 또 사람이네 아싸 자 간다 가라 조비 러버 오 자 가라 사람 빠 뭐야 사람이 왜이렇게 세 말이 안돼 다음거 꺼내봐라 다시 한번 간다 이번엔 좀 가갈거다 가라 마녀잖아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저떻한 녀석 데미지를 안넣고 뭐하는거야 에잇 다시 한번 가라 Québec 갓 뭐지 오 오 오 역시 사람 로봇트 오 오 오 이번엔 내 차례여 가라 김냒혼 없애 이건 prayed이자나 없애버릴거야 자 다음꺼 꺼내 어 뭐야 다른게 나온거 같은데 오 파람이랑 친하게 지내는 고양이로봇 어 뭐지 나는 바로바로 스켈로톤이다 가라 스켈로톤 빠! 고양아 공격! 고양아 펫! 내 펫! 오케이 별거 아니지? 너무나 강력하면 내가 해보겠어 좋아 이번엔 정말 쉽지 않을걸! 가라! 크리퍼! 한 번만 더 기회를 줘! 아 기회를 줄게 어 기회 줄게요 가라 크리퍼! 한 방 원래 크리퍼는 고양이를 무서워해 어 크리퍼는 고양이를 무서워해서 가까이 오지 못해 몰랐지? 별수가 이번엔 그러면 초필수하기로 엄청나게 강한 몬스터다 마지막 몬스터니까 잘 보도록 가라! 클레이 엔더바인! 엔더바인이네? 귀여운 거 아닌 너희들 아 둘이? 확신하네 그래 난 다음 몬스터를 꺼내줄게 그러면은 어? 어? 이건 뭐지? 물음표인데? 어? 오징어잖아! 저건 어떻게 저건 싸울 수도 없는 건데 너네 그럼 좀비 한번 꺼내볼래? 좀비? 좀비? 오오오오오오오옷 이럴수가 너네 하나 더 남았을텐데 없는데 아 우리한테 있구나 나 진짜 많이 남았구나 니네 한번 꺼낼 수 있는 거 다 꺼내봐 바닥에다가 우리 한번 최종전을 펼쳐보자 좋아 많이 깔아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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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깔아 이길 수 없을걸 우리를 좋았어 그러면은 공평하게 절반으로 나누자 절반으로 나눠서 몬스를 뽑고 한번에 월드헤드스로 싸워보는 거야 많이 풀어 여보 깔아 여보 깔아 아 왜 여기 있어 자 이제 오픈해주도록 해 망했어 왜 그걸 풀었어 강한 녀석들이면 살아남으란 뜻이다 다시해 다시 골렘을 죽여야 돼 골렘은 인간이거든 골렘은 인간이라니 골렘은 인간 편이야 그럼 골렘은 인간 편이지 원래 이 골렘 한 마리가 우리 모든 녀석을 죽였어 너무 강하다고 자 좋았어 이제 그만 됐어 자 이제 월드헤드스로 오픈해주세요 네 자 321하면 오픈해주길 바랍니다 자 찍었나요? 네 3, 2, 1, 고! 마녀 힘내라! 그렇지 마녀 자랐다! 뭐야! 1번! 야 강하네? 마녀가 엄청 강한데? 이렇게 강하다고? 야 마녀 금지하고 다 한 번 더 해 빨리 쳐봐 마녀 금지하고 한 번 더 하자 이럴수가! 아니 진짜로 기회를 줘봐 골렛만 할까? 우리? 인간하고 골렛만 하자 셀 것 같아, 진짜 셀 것 같아 메인 탱이랑 이제 공격 딜러를 남겨놓은 누구야? 그치, 그치, 그치 왜 그래? 왜 그래? 왜 그래? 왜 그래? 왜 그래? 몰렘이 인간을 공격하는데? 우리 팀이 아니었던 거야? 그런가 본래? 좋아 잠깐만 여기 이상한 인간같은게 바짝바짝 빛나는 인간이 있어 어 그냥 우리 그러면은 강아지는 공격 안하겠지? 좋다 저는 늑대는 안해 너무 많은 거 아니야? 괜찮겠어? 아니 야 얘네봐봐 미쳤어 아 안 돼 안 많아 하나 다 뭐야 뭐하는 거야 뭐야 방금 뭐야 무슨 일이 해갖 거야 야 쟤가 첫 키를 뿌렸는데? 됐다 그래 한번 해볼테면 해보자 왜 니네가 인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해보자 우리 첫 키를 뿌려 첫 키만 우린 준비 끝났어 시작하라고 스리 둘 원 고 까 야 자 야 이 첫 키가 진짜 최강인가 봐 잠깐만 첫 키보다 더 강한걸 꺼내 보자 저기 빨간색 칸이 있거든 어 뭐야 빨간색 클리퍼 빨간색 클리퍼 이겼어 была 와, 저 또는 뭐야! 와, 저게 진짜 크다. 뭐야 뭐야! 지라이버 망한 거 같아. 너네 그게. 아니야, 괜찮아. 이게 원래 정석이야. 일단 이 비행기는 그냥 가져가도 되지? 아니, 망했으니까. 아니, 잠깐만. 아니, 그걸 가져가면 나는 뭘 먹고 장수하라고! 이게 막 있는데 뭘 장사를 해 자 가자 비행기야 갔다 귀여운 귀여운 장난감 가자 집에 가자 그래 그냥 가자 손으로 날릴래 손으로 드라이버 드라이버 이 척기랑 잘 살아봐 재밌더라 싫어 여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